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전문적인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음식 알레르기의 종말. 이 책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은 당연히 본인이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계시다. 이 책만큼 잘 정리된 책이 없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는데 음식 알레르기라는 건 아직 정확하게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발전하고 있는지 정말로 의학이 관련 의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집대성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힌트를 많이 얻으실 겁니다.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당연히 가족분 중에 특히 자녀분들 중에 누가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다. 그럼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고 연구적으로 또 다른 면은 사업적으로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책만큼 완벽한 책은 없습니다. 이 책은 전형적으로 잘 써진 책이고요. 구조도 좋고 정말로 의학서적, 건강서적이 뭐가 읽기가 일반인들이 어렵냐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읽으면은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개인적 의견일 때가 되게 많고 연구라는 게 1년 있으면 결과가 180도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취합해서 예전에는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런 실험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해 주면서 이 책이 특히 좋은 점은 그래서 이런 이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최고 전문가가 알려줍니다. 정말 잘 써진 책이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음식 알레르기 이러면은 솔직히 딱히 관심도 없었고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나 보구나. 이게 좀 가렵겠지. 이 정도 생각하고 끝냈는데 읽어보고 와 이게 진짜로 내 자식이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다면은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처음 느낀 게 아니라 처음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이게 너무 무섭구나. 너무 위험하고 정말로 너무 괴롭겠구나. 아 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알레르기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아 그러면 좋은 책이니까 나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읽으시면은 이 책은 주제가 정확하게 음식 알레르기에만 국한됩니다. 다른 관련 알레르기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음식 알레르기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힘드신 분들 읽으면 너무 좋다라고 제가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와 이 책을 읽고 나서 왜 우리가 음식 알레르기 하면은 딱히 관심을 갖기 힘드냐면은 확실히 서구권에서 음식 알레르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인들이 더 많이 반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솔직히 불쌍하고 가엾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행이고 정말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또 민족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어떤 생활습관 그 다음에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냐도 차이를 되게 많이 나게 하고 예를 들면은 이 정도더라고요. 이게 먹으면 문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맹이들끼리 놀아요. 근데 한 꼬맹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되게 심해요. 근데 얘는 그러면 땅콩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땅콩 잼이 잔뜩 발라진 빵을 먹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진짜로 이렇게 미세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막 이제 막 신난 거야. 막 노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입술이라도 이렇게 살짝 스치면은 그것 때문에 반응이 막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막 정말로 기도가 막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가 정말로 심한 케이스는 외식을 못 나간대요. 왜 못 나가냐? 그냥 심지어 알고 간 거야. 여기는 예를 들면 요리할 때 땅콩을 안 써. 우유를 뭐 안 넣어.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요리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전 요리 때 그 관련 음식이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설거지도 했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도마나 어디 이렇게 칼이 진짜 가루 하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섭취하게 되면은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친구분들은 이게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음식 알레르기가 정말로 심해졌을 때 그 주사도 허벅지에 나야 될 주사도 갖고 다녀야 되고 그냥 삶이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는 아직 치료법이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면역욕법이라고 해서 어디까지 발전했나 나온 책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쭉 설명해 드리면 일반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당연히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음식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일반인분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왜냐면 이제 대부분 영상만 보실 테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적어놨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알레르기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질병처럼 계속 그 음식 알레르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되게 심각한 문제고 관련 이제 의약품 시장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디텍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사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거를 반응을 체크할 건지 이런 시장이 그 이제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심각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 장래 미생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계속 나와요. 우리 이제 공부해서 이제 장래 유익근, 장래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도 귀찮아서 안 챙겨 먹다가 이 책 읽고 나서 바로 한 봉지씩도 털어넣고 있고 이 책 읽고 나서 진짜로 여러분 그게 독서의 힘이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예를 들면은 관련 이제 음식 알레르기의 반응 이렇게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뭐 1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은 5천만 명 중이면 이제 50만 명이거든요. 그 관련 사람들, 당사자들,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게 그게 책의 힘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읽고 나니까 장래 미생물은 정말로 천안 무적이구나.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날 점심을 부대찌개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손님이랑. 내가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진짜 장래 미생물을 밥을 먹이고 키우면은 여러 면에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능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도움이 되는 방향인 게 음식 알레르기 측면에서도 조금씩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장래 유익균을 잘 우리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장래 미생물 얘기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고 제가 이 책이 아까 잘 써진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 관련해서 이렇게 서구권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요. 왜? 땅콩, 우유 이런 알레르기는 되게 흔한 음식인데 왜냐하면 과자에도 들어가 있고 요리에도 들어가 있고 우유 같은 건 얼마나 온 데만 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예전에는 국가기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회피요법이라 그래서 관련해서는 임산부든 애든 아무것도 근처도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게 국가기관에서 내려온 그냥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면역요법이라고 해서 면역요법이라고 해서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고쳐나가고 있냐면은 사실 음식 알레르기를 완치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막 유전자 얘기도 나오고 크리스퍼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문제고 이 엄마들 당사자가 무서워하는 거 뭐냐면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면 땅콩 안 먹어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면 우유 안 마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그걸 의도적으로 안 먹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게 요만큼 들어가 있을 때가 문제예요. 아주 극소량에 반응한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만 저항할 수 있어도 그거에만 내성이 생겨도 진짜 다행이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면역요법이 뭐냐면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거에 이제 견딜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걸 받아들여도 면역 반응이 이게 문제가 없다고 안 일어나게 정말로 의사가 이제 중심이 돼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 약이 뭐냐면은 땅콩이면은 진짜 땅콩을 막 0.001mg을 아주 막 진짜 한 한 막 이만큼 한 톤 이렇게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은 그거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이런 커브예요. 그거 하면은 일단은 내가 그거에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다 힘들어하는데 나중 되면은 이거를 막 뭐 30mg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튀어서 들어가고 잘못 들어갔을 때 버티는 정도까지는 면역요법으로 지금 많이 고쳐지고 있어요.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공 케이스는 우유도 이렇게 반잔 정도 마실 수 있는 수준까지 면역요법으로 고치는 케이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양인은 애초에 그냥 좀 땅콩 알레르기, 우유 알레르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우리나라는 마지막에 이제 에이시안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해산물 알레르기가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거 관련해서는 면역요법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예전에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알레르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 때 다 피해라. 그게 유일한 정답이다 했는데 아니다. 그거를 조금씩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바뀌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거를 그냥 차근차근 연대기를 잘 설명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막 이제 뭐 위생 가설 해갖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고 뭐 어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그거다. 너무 위생이 청결해졌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나쁜 걸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그거에 대한 우리 몸 시스템이 이겨내는 그러니까 백신 맞듯이 그걸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내성이 생겨야 되는데 너무 깨끗하게 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게 좀 주류 이론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 그런 게 그래서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고 위생 신경 안 쓰면 천식이든 뭐든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위생 가설이라는 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100%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생 신경 쓰는 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너무 위생 신경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고 의학 박사 전문가가 그거를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고 이제 또 뭐 적어놨냐면 아 이제 또 그것도 있어요. 읽으면서 저는 이제 사업가니까 여기에 이제 아 사업기에도 이런 거 보면 있구나.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도 이거 먹어도 별로 안 나쁘겠구나 하는 게 이걸 읽고 나면은 어렸을 때 골고루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 편식을 하는 게 나중에 알레르기로 진짜 확장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섭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요법이라는 게 정말 조금씩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안 먹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 멀쩡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캡슐 같은 건데 어떤 게 있냐면은 정말로 극소량 파우더로 딱 콩가루도 조금 들어있고 우유가루도 조금 들어있고 밀가루도 조금 들어있고 그거를 그냥 이런 딱 알약 캡슐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음식에 극소량이라도 노출이 돼서 이거에 몸이 내성을 가질 수가 있게. 그래서 아 별의별 게 다 있구나. 이거는 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 이렇게 교양서적 내가 음식물 알레르기 종말 책 읽다가 어 이거 사업 아이템인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드물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연해서 뭔가 우연과의 접점이 맞아 떨어지면서 사업의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극소수지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 앞으로 이런 왜냐하면 음식 알레르기 정도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되게 안전하게 그거를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면역력법을 통해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를 뭐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버전으로 그걸 다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 이거는 파면은 생각보다 되게 고부가 같이 산업이 되겠다. 이런 이제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로 아 음식 알레르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다음에 이게 점점점점 증가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운이 좋은 측면이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은 여러분 사실 대중적인 책이 아니거든요. 대중적인 책이 아닌데 이게 고 작가님이 이제 로크미디어에 계실 때 그때 산 판권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고 작가님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하 이런 거는 정말 극소수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꼭 번역이 돼야 되는 책인데 그런 걸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런 잘 써진 책을 누군가에게 정말로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우리가 이제 출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이제 행복했고 저는 뭐 로크미디언이 이제 매각됐지만 저희가 산 판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저희가 그건 끝까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좀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출판사 사장님들이 좀 계세요. 이제 동정업계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 한 세, 네 살 형 한 분이 계시는데 되게 그분이 엘리트예요. 근데 이제 박사님 저한테 박사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박사님 그분이 이제 소설 많이 하시고 자기개발서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한테 궁금해서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만났는데 오랜만에. 자기가 이제 우리 책 가끔 읽어보면은 솔직히 너무 어렵고 대중적이지 않은 책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다고 그게 동정업자로 그런 거 하면은 솔직히 망하지 않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판매량이 많지도 않고 뭐 번역비 뭐 선인세 못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죠. 근데 우리는 그나마 감사하게도 다행이게도 이미 우리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고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커뮤니티 빌드업을 하려고 느슨한 유대를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이제 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책 자체도 내가 그냥 교양 차원에서 읽어봐야겠다. 하고 절대 일반인이면 손이 가지 않지만 짚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나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한테 그래서 대표님이랑 어떻게 책 플러스 알파로 부가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윤이 많이 남는 책은 이게 여러분 이것도 몇 분포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고 이윤이 많은 상위 20% 책이 나머지 책을 사실 먹여 살리는 구조예요. 적자를 다 메꾸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책을 워낙 많이 하니까 다양하게 하니까 그런 책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떤 사명감이냐 아 이거는 정말로 독자가 뻔히 그 시장이 정해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음식 알레르기에 정말처럼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분들에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적자 포인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뻔해요. 사면서도 이거는 적자라는 게 있어요. 그런 책을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공동체 차원에서 생태계 차원에서 너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다른 출판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책 하면 회사 부도 난다고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시는데 저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크고 함에도 불구하고 적자인 책이 반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원래 이 시장 자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이제 우리 졸특히 신박사TV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앞으로도 되게 이렇게 생태계를 되게 풍요롭게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표님이랑도 고대표님이랑도 늘 말하지만 오늘도 얘기했는데 정말로 독자분들이 되게 건강해지시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시고 생태계가 커졌는데 거기서 돈을 못 벌면 우리가 실력이 없는 거지 누구를 탓할 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수양을 하면 기회라는 게 존재하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없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기회라는 거는 그럼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좋은 책, 좋은 서비스, 좋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으면 그거는 우리한테 기회가 언제라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면 뭔가 잘못되면 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심지어 대중적이면서도 책도 좋아. 이런 걸 당연히 많이 팔리면서 거기서 마진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실패할 때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사라졌다는 미국에서 독보적 1위를 한 책이어서 인세율도 높고 판권도 대개 선입세도 많이 주고 사왔는데 그게 우리나라랑 정서랑 안 맞아서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마케팅을 실패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진짜 개쫄딱만 했습니다. 본전의 비읍까지도 못 갔어요. 그런 게 가슴이 아프지만 도전을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소설이고 평가가 압도적이고 심지어 책도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됐을까? 미국 소설이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사실 많아요.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하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아무튼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이거는 사실 굳이 메이저 마이너를 따지자면 마이너 시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 알레르기에 정말 이런 책을 출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음식 알레르기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 이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음식 알레르기에 국한된 책입니다. 그게 일반적 알레르기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더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관련 책은 수학 책인데 제가 아직은 안 읽었는데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은 또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수학 책인데 쉬우면서 대중성도 있다. 이거는 그냥 엄청 읽어야 됩니다. 필독서 정하고. 왜? 그런 거는 국가적으로 그게 수학이 진짜 이 시대의 교양이 인문학이거든요. 그런 거는 대국민적으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읽어봤는데 읽고 나서 난이도도 좋고 짜임새도 좋고 다 좋다. 그러면 제가 또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된다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